일단 요 폭발주가 되게 그 핵심이에요 정말 투쟁 못는 거 좀 필요 없을 것 같고 평타를 넣을까? 추격을 넣을까? 우소비 하여튼 근데 요 플래시 다이얼 덕분에 그 기절시킬 일이 많으니 나 저 아군 저거 마음에 안들어 어디서 갈까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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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었어요 자 로가 빡치기 전에 빠른 컷 슬픔 슬픔 자 자 킬 잘 나오죠? 코드 잡고 있을 때 뻥 폭발조가 딜에 묻은 것이기 때문에 폭발조 없으면 갑자기 딜이 너무 슬퍼져요 슬퍼져요 아 빨리 가서 미리 그 지뢰 신고 싶었는데 늦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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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수기 게이지를 잘 벌어주니 되게 잘 맞춰야 돼요 저 투망성 하나 빗나가는 게 진짜 우소부의 운명이 되게 꼬이게 돼요 다른 건 좀 삑사리내도 되는데 진짜 이거 투망성 이거 삑사리나는 순간 진짜 우소부는 그 답 없어집니다 진짜 투망성을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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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맞춰야 돼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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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든 이렇게 투망성으로 게이지를 벌고 계속 폭발초를 신고 폭발초를 모아서 뻥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죽창이 순작보다 약해. 그 원피스 세계관은 그 주창지를 하기 힘든 세계여서 그런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그 극파수가 랭크에 포함이 안됐으면... 더 타임워텔에게 우속적으로 진짜 쉽게 낄 수 있을 것 같은데... 하필 랭크에 그... 격파수가 들어가가지고... 그게 참 아쉽죠. 더 타임워텔으로... 더 타임워텔으로... 더 타임워텔으로... 또 타임워텔으로... 안치기 상태가 Abgeordn Snyk 어? 좀 멀었나? 네 또 역시나 그 아군의 엄청난 방해 되게 또 적극적이어가지고 또 귀찮아요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어? 투망송 빗나갔다 자 또 지뢰받고 이 플래시 다이얼 덕분에 네 우섭 자체는 사실 그렇게 암호를 잘 깨는 편이 아닌데 암호 있는 상대에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외로 화이트간에 우섭이 그 네임드 되게 잘 잡아요 그야말로 결정적인 활약을 하는 사나예요 왜 생각을 해보면 그 도플라밍고 전에서도 이제 결정적인 활약 한 가지를 한 게 또 우섭이었잖아 그래부 14분이네 오케이